가다라는 뜻이에요. 메헷 갈 수 있다 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에식 먹다라는 뜻이에요. 에헷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이식 마시따라는 뜻이에요. 이헛 마실 수 있다 마셔도 된다라는 뜻이에요. 이헛 그 다음에 모샤코딕 시타라는 뜻이에요. 모샤코딕 모샤코딕 시술 수 있다 시소도 된다라는 뜻이에요. 다시 한번 메헷 에헷 이헷 모샤코딕 그 다음에 헴가다라는 뜻이에요. 헴가다라는 뜻이에요. 헴가다라는 뜻이에요. 저에게 헷 그 다음에 레스 이식 수 있다 레헷 에헷 에헷